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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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이렇게도 우리 헤어지겠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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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골! 명성해, 해봐라, 명성해! 어, 그렇지! 응, 나만 여기! 명성아! 골! 명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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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성아! 명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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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성아 하나 더 여기서 희망의 날에 펼쳐요 우리 둘이 흘린 땀 청받았으며 잃는 아 어디 가나 못 잊은 작은 운동장 군수님의 높은 또 매달로 빛내가 아 푸른 꿈을 안겨준 작은 운동장 아 야 빨리 그리라 나 술에 나가야 돼 조금만 그리면 돼 자 사탕 어 빨리 그리라 어 또 달란 형 마시는 거야 아 그만들어 혓바닥에 다 갈아질 것 같다 움직이지 말라 이젠 그림 진짜 안 그리나 응 네 언제 그린 그릇에 있니 구리구리 치크 선생님 알았다가 구운 일라 어 영함이 좋아 이렇게 이것이 좀 없니 발이 켜라 아니 아니 왜 눈대 아니 저를 켜라 아 타고 그랬는데 피키라 마 잘 들란다 하하 하하하 하핳 이게 뭐예요 소생하신다 훌리엣 시간에 빨리 일어나라 배빼리부른 넘쳐 덩파리 축구반에 왔으면 축구에 전심해야지 파판을 1위 내여 어서 훌리엣 시간에 다시 일어넘어만 미술서자에 보내겠어요 알겠어? 예 내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달라 이렇게 해야지 형, 내 것도 이것도 그림이야 형, 축구 선생님이 그렇게 무섭나? 축구 선생님? 왜 저렇게 무섭나? 동팔이 아니, 선생님 이젠 뒤에서 선생님 역까지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군요 사실 훌륭 시간 전에 우리 때문이야 내가 말하나 자, 받아요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다신 그림을 안 그리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절대로 동팔이를 축구반에서 놔주지 않겠어요 자, 어디 날 그려봐요 이렇게? 어서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잘 부르는 사람이 축구도 멋지게 하는 거야 야, 정말입니까? 그럼 야, 잡구나 야, 빨리 부리라 나 볼 차려 나가야 돼 어 임피라를 좀 놔라 자 야 멋있지? 야, 무시다 정말 더 선발 경기를 위한 훈련 계획이라 음 유연성과 교치성을 재미있는 율동과 음악적 감각을 통해 해결하자는 겁니다 이거 투기 동작 개별 훈련지도? 예 음 음 전술훈련이군요 좋아요 음 그럼 경기 준비를 힘있게 내밀어 보자요 우리가 차는 벌은 크지 않아도 여기엔 아버지, 어머니랑 마을 사람들과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동무들이 바라는 졸졸한 마음들이 실려 있어요 그게 어떤 마음일까요? 축구 경기에서 꺾이기라는 겁니다 우리 학교와 고향마을의 이름을 빛네이라 어라요 나아가서 경기하는 아버지 모스님께서 이끌시는 우리 서국의 명예를 온 세상에 떨진 않은 그런 당부지요 예 예 이런 졸졸한 마음들을 가슴에 새기고 벌을 짜야 언제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예 우리 아래국자가 됩니다 거기 벌로 휘날리게 됩니다 골치곰을 따오게 됩니다 에게 당장 경기해야 겠는데 축구 어터께 져서 어쩌니 우리 엄마는 내가 월드컵 따는 거 빨리 봐야겠는데 월드컵? 너 또 월드컵 들고는 꿈꿍게로구나 월드컵이고 멀고 두 달도 멋있는 이 축구하면 어떡하네 그럼 월드컵은 왔다 하지마 영남아! 예! 빨리 열어 야! 덕후기! 자! 어서 너 이번 경기가서 삼 씹어야 돼 내일 특기 동작 시험신데요? 특기 동작? 떡? 김치 떡개는 거 아니지? 이어갈 그저 꼭꼭 씹어먹어라 잘 안 됐네 나도 자 대답하게 지지발 정확히! 발등 내축! 수고하셨습니다! 아이들 이제 제법입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숙제도 꼭 꼭 해요고 그러게 그래 영남이! 예? 차단벽이 넓어졌어요 다시 한번 차요 선생님 비켜야지 경기장에선 선수들이 차단벽 서지요 어서 차요 아니 저게 영남이가 아니요? 정말? 빨리요 빨리! 영수 만요 훗! 영남이 잘 찼어요 영남이 잘 찼어요? 정말 잘 찬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니요 빨리 영남이 이렇게 해 영남아 한번 더 차라 빨리 차라 어머나 팔 어디 차봐요 좋은 uniforms 도assemb기는 앗 아버씨 야ывайтесь 잊고! 애 Stephan deterior해 다섯 다섯 여섯 둘 둘 셋 넷 다섯 여기 여름빈 유ıld 여름빈 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좋아요. 몰라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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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셋. 축구 선수? 음... 아니, 담임 위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옳아요. 그 책임은 담임에게 있어요.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당사자가 바로 나였으니까 순양 선생의 옛 담임이 나거든. 우리 교육자들은 저 순양 선생처럼 아이들에게 자그마한 공백도 생길세라 마음쓰고 자기를 바쳐가는 디딤돌이 되어야 해요.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동파리의 삼촌이에요. 미술가. 아니, 이건 애들의 운동복이 아닙니까? 예. 우리 체육 선생이 이 많은 빨래를 다 하고 떠났다오. 예. 미술가 동문, 우리 순양 선생에게 오해가 많았지요. 내가 순양 동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긴 좋은 사람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 더 큰 기쁨을 준다는데 그렇습니까? 아, 주세요. 순양은 자기 뜻을 버리고 온 것도 아니고 밀려서 내려온 것도 아니에요. 자진해서 왔어요. 예. 옥진이 뛰는 거 보라 저거. 경기가 벌써 달라지잖아. 순양이도 소학교 때부터 볼을 찼으면 좋았을걸. 아직 유연성이 잘 해결한 거거든. 순양이. 순양이. 우리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에서도 재롱스러운 축구 꼬마들이 또를 차고 있단다. 너무 대견해서 눈길을 뜰 수 없구나. 소학 시절 그리도 축구를 갈망하던 너를 꼭 보는 것만 같다. 순양이 소리만 나와도 조저마다 조잘대던 애들이 요즘은 조만에서 말을 안 하는구나. 그저 병원에 있는 축구 누나 만나러 막 가자는 거야. 아마 그 애들이 어린 마음에도 내 모습이 깊이 새겨졌는가 봐. 내 모습이 깊이 새겨졌다. 내 모습이 깊이 새겨졌다. 그는 체육단에 여자 축구 감독도 할 수 있었고 대학 공부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결심했거든 우리의 축구 미래가 첫걸음을 떼면 이 작은 운동장에 자기의 온녹스를 바치겠다고 말이에요 음, 띵소냥 아니, 모두 지폐별 추꾸면서 합격이다 세계적으로 축구를 하고 있는 200개 이상의 나라들에서는 저자마다 이러한 특기 선수들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구를 하고 있는 1억 6천만 명의 선수들도 여기 눌려도 있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생일이? 어? 빨리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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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띵송아 선생님 띵송아 선생님 내가 축구를 버리지 않았구나 가자마자 축구반에 들어가서 뻗쳤습니다 그럼 이제는 안경도 벗었구나 정말 소수님이랑 동무들이랑 그때 치료를 해줘서 거짓말 할래 거짓말 정말 정말입니다 정말이야 거짓말 아니지 수업을 잘 쳐라 우리가 문의실게 문의실게 빨리 할 수 있지 나 응원하겠다 너희들이기라고 호흡 하하하하하哈哈哈 아하 으아 으아 잘했어 띵송아 흠 우아 으아 으아 흐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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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결승경기 어디하고 간다고? 저쪽에서 끝나는 거 봐야 한다 그래, 아는 애들은 없어요 결승경기 앞두고 정신상태는 어때요?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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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자식 들었어요? 뭐예요? 아니 글쎄 아버지 원수님께서 흉량극제축교학교를 털어 보셨대요 정말 미수도 말이요 왜 그러게 말이네요 얼마나 사올까? 아들아이들이예요 손으로서 끊어집디테? 오토니아내인거 같애? 오늘 파티를 봐있어 어 경만 선생만이예? 옳구만 아니 황철이 어떻게 여기 나왔나? 어 바로 저기에 나의 주인공이 있으니까 그건 무슨 소리야? 결승 경기에 올라온 송환팀의 처녀 축구 지도견이 내 작품의 주인공이야 그래? 그랬댔군 생각이 많은 게로구만 나도 같아 그 인간의 진종을 보지 못했거든 됐어 체육인답게 툭 털고 저 돌 속에 뛰어들어 보자고 아니 난 조용히 혼자 보고 싶네 사람도 그럼 또 만나자고 동파야 아무리 빨리 빨리 아 저기 여기 나왔구만 경영아 저기 우리 애들이 빨리 아니 동무들이요 어떻게 해? 이동 올려놨어요? 들어왔어요? 예 требуется Barnes&альная 그렇죠 Szcz gnome cultiv 전부 전부 잘될 갑옷 üm 같 가 아니 아니 저게 용선교 아니요? 아니 그 안규모가 맞다 저 대성택 주장입니다 우리는 안규모가 무섭구만이네 하필이면 우리하고 맞을 것도 뭐야 자자 박수나 치자요 우리 애들이 결승전을 하셨는데 예 자자 이겨라 이겨라 우리 품 irgendwann 네 시가그라 가사 급히 그려져 숨기게 그려져 이겨라 이겨라 우리 품절 공통 빨리 벌소를 열어 이 세상 벌소를 모든 품절을 공뽕붙이 높이 날개서 동반아! 이야! 죽지 마셨구만! 우와! 야, 동반아! 여성만이 괜찮은걸? 그런데 처음 듣는 일입니다 그래? 그 바닷가 마을에 잡은 서학대지요 응, 동반 동반! 동반! 2! 골밀해야지 아니, 저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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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아직 희망이 있어요 이제야 전반전인데요 뭐 이 교수님과 전략은 노대예요 모두 장아지 하긴 우리 오천마을에 영이 났지요 뭐 아무튼 모두 우리 선지한 선생님이 키우는 애들 파는군요 내 얼굴을 모두 품으로 오빠 분께 높이 달래서 그래요 패스 패스 프레임 suited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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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너무 잘해요! 멋있어! 아니 아니 아니요! 지금만 기다릴 겁니다 여기보세요! 하나 더 없어! 그래! 하나 더 없어! 하나 더 없어! 하나 더 없어! 훅쩍! 우와! 무슨 일? 영성은?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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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빙하노 이녀라 이녀라 우리 선수들 풍속 빨개 볼문을 열자 달이 바쳐서 박소 달걀어 주수 김에 아니 영남아 저런 야 그래 저 만지라 꼭 누워야겠는데 글쎄 빼놓을 수 갔나 이거 글쎄 말입니다 나가야 돼 알아서 놓치고 갈라 야 이녀라 이녀라 우리 선수들 풍속 빨개 볼문을 열자 달이 바쳐서 박소 달걀어 주수 김에 풍속 빨개 볼문을 열자 이녀라 이녀라 우리 선수들 풍속 빨개 볼문을 열자 그래? 송완팀이 돌을 들였다 놓는구만 야 이 애들이 욕관이 없는거지 죄송합니다 최후결풍을 세차게 일으킬 때에 대한 당정책관찰에서도 기본은 정신이에요 결사관찰의 정신 그런 정신으로 가슴 불태우는 송완의 그 처녀 교훈이랑 어떤 기적을 안아오는가 정말 놀랐다는 것입니다 손장 동지 우리 둘이 이겼답니다 야 이거야 이거 야 동우들 들었지? 손장 선생님 고맙습니다 명성이를 잘 키워보내줘 사실 명성이가 놓은 두 골도 송완팀의 골입니다 하나같이 땅땅 여는 예들을 보니 정말 순습이 생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완팀 선수들을 통째로 우리가 데려가겠소 고맙습니다 송완 동무 송완 동무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어 아 봐! 아이고 많이 들었구나 아니 소량 동무 축하합니다 내가 주인공을 정확히 걸랐군요 어머나 주인공을 바꾸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난 주제를 바꾸기로 결심했어 했소 서학계의 작은 운동장 당장 어떻습니까? 또 기다려야겠어요 또요? 언제까지 말입니까? 이제 얘들이 공하고 깃발을 희놔할 때 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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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정말 수고 많았어요. 선생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강해. 선생님 수고 많아요. 내가 왜 극기 운동장을 작게만 보았을까? 저 철여 경호는 그 작은 운동장을 조국의 축구미래를 위한 큰 운동장으로 안고 살지 않았다.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 서학교 껄보는 너, 지압아 우리 서학교 껄보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